안녕하세요. 투데이 슈기어 강창룡, 임정우입니다. 오늘은 정말 획기적인 실세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패밀리 게임기에요? 뭐에요? 이 레트로한 디자인은? 정말 이렇게까지 보면 옛날에 슈퍼패밀리 패밀콤 게임 보는 것 같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자면 이것은 이번에 중국에서 라이브마스터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라이브마스터 이펙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는 바와 같이 페달보드와 페달의 일체인 시스템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샌드리턴 시스템이 페달보드 메모리 시스템이 있는 라우팅 시스템이 내장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페달보드와 라우팅 시스템, 페달보드 그 다음에 이펙터들을 하나로 나온 시스템인데요. 여러분들이 모듈러 시스템 쓰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얘는 모듈러 렉입니다. 그러니까 런치박스 생각하셔도 쉬울 거예요. 스튜디오에서 녹음하시는 분들 보셨지만 이렇게 어떤 틀이 있는 렉이 있고 이 안에 원하는 부품들을 껴서 쓰는 거죠. 보는 바와 같이 LM4 4개가 들어간다는 거고 라이브마스터 4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세팅된 건 LM7 그러니까 7개의 이펙터 시스템이 들어가는 것과 10개가 들어가는 LM10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동일한 구성이기 때문에 이 가벼운 걸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 아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펙터를 설치할 수도 있는 렉이 들어가는 모델에 따라 4개, 7개, 10개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하단에는 푸스위치로 여러분들 뱅크 쓰듯이 프리셋을 불리는 프리셋 버튼이죠. 지금 이거는 3개, 7은 총 4개가 있네요. 그 다음에 10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는데 7과 10 같은 경우에 또 프리셋을 바꾸는 게 있어서 이 7 같은 경우엔 8개 그러니까 각 프리셋 버튼당 2개씩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은 12개가 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가격 차이가 좀 나겠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딜레이, 오버드라이브 컴퓨터 이렇게 걸고 싶다. 문범맹클 저장하고 이런 식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은 PC방 세대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겠지만 옛날에 저 때는 게임기를 사면 용산에 가서 아저씨가 학생 뭐 사러 왔으면 저 게임기, 게임 팩 사러 왔으면 미가에바 이러면 이렇게 사서 갖고 오면 이 팩을 슬롯에 딱 꼽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한번 제가 시연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팩트 루프 시스템에 따라서 이게 1번부터 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잠깐 제가 설명드릴 텐데 잠깐 저 주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저희가 이 팩트 배열이 눈썸이 좋으신 분들은 여기서 거꾸로 돼 있네. 아웃이 거꾸로 돼 있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라인식스 제품이라든지 보스 제품이라든지 요즘 헬릭스라든지 트렌드가 FX 체인을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요즘 LED가.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반대로 돼 있어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멀티 팩트 쓰실 때 FX 체인을 보시면 보통 컴프가 이쪽에 있죠. 컴프랑 와우랑 와우, 컴프 이런 식으로 쭉 배열이 돼 있겠죠.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기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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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스는 이쪽으로 들어가지만 그런 멀티 팩트처럼 반대로 배열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림 보시면 되는 게 1, 2, 3이라고 써있죠. 인, 아웃으로 그냥 잭 연결하시면 되고요. 기타 인, 앰프, 아웃으로 가시면 되고 이 팩트는 1, 2, 3, 4 숫자 써진 대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딜레이 라면 가장 맨 마지막에 올 테니까 4번에 보는 바와 같이 넣고 딸깍 소리가 나게 끼면 됩니다. 지금 바닥에 놓고 할 게 새 거니까 상처 안 나게 딸깍 하면 이렇게 스위치가 튀어나오는 게 연결이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부터 4번에 딜레이가 있는 이 팩트가 되는 거죠. 뭔가 조립하는 재미가 또 묘미가 또 생기는 딜레이 앞에 부스트 넣고 싶으면 부스트 넣고 이렇게 딱 이게 아직 굉장히 지금 해외에선 선풍적인 인기라고들 하고 지금 현지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반응을 또 있고 그래서 물건이 없대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전체적인 리뷰라기보다는 프리뷰 느낌으로 아직 안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를 매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는 프리뷰 시간으로 가도록 하죠. 티저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븐에는 현재 컴프레서,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루프박스, 코러스, 딜레이, 부스트가 있는데요. 참고로 여러분 제가 짧은 그걸로 제가 보이는 대로 제 마음대로 세팅을 했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으로 제가 많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대로 했어요. 일단은 뭔가 어필할 수 있으려면 또 볼륨 페달도 필요하니까 저는 이제 여기 있는 하나 특징적인 거 설명드리면 루프박스를 제가 볼륨을 지금 연결해 가지고요. 이걸 볼륨 페달로 지금 사용을 항상 켜놔야 볼륨 먹으니까요. 볼륨 페달로 사용하는 루프를 써놨어요. 물론 이제 이걸 오프시키면 볼륨 페달이 안 먹겠죠. 볼륨 페달이 안 먹습니다. 해야 볼륨 페달이 먹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하나씩 설명드리면요. 컴프레서는 두 개의 노브로 되어 있네요. 볼륨, 센스비티, 오버드라이브도 보는 바와 같이 디스토션, 오버드라이브, 형제처럼 구성도 똑같습니다. 투레쉬월드랑 같이 물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루프 이 녀석은 샌드리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륨 페달을 연결했지만 만약에 이펙터를 연결할 경우 재미있는 건 이 녀석의 파워가 공급입니다. DC 아웃 9V 라인이 있어서요. 이렇게 되겠죠. 이펙터를 예를 들어서 다른 이펙터를 쓸 경우에 별도의 파워를 연결하지 마시고 간편하게 여기서 9V에 200mA까지 전달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펙터를 연결하면 되겠죠. 여기 있는 드라이브 페달이 나는 내 취향 아니야. 난 곧 죽어도 소스 오디오에 LA 레이드를 쓰겠다. 그럼 이때 루프박스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방식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장 방식과 컨트롤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그럼 오늘은 한번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금 보는 바 같이 맨 오른쪽 스위치에 LM7부터 지원하는 두 개의 뱅크가 있는데 보통은 LM4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딱 3개의 풋스위치로 메모리 하는 게 끝인데 얘는 아까 8개가 된다고 한 게 한번 눌러서 파란색이 될 경우에 지금 A도 파란색이 됐죠. 여기서 하나씩 저장하는 거 그다음에 빨간색이 됐을 때 또 하나씩 저장하니까 총 8개가 되는데 오늘은 빨간색 쪽에다 한번 세이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LED가 잘 안 보여요. 딜레이 이렇게 했었군요. 네.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임팩터를 키는 거죠. 켜볼까요? 네. 뭐 뭐 쓰실 거예요? 컴프? 컴프부터 한번 들려드릴까요? 아니, 들려드리는 게 아니고 세이브 할 거니까 아, 세이브. 일반적으로 많이 클린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컴프랑 코러스랑 딜레이를 한번 섞어보죠. 컴프랑 코러스 딜레이를 모두 킨 상태에서 세이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뱅크는 클린 채널. 클린 채널을 쓰는 거죠. 그러면 깜빡이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끝났어요. 여기는 이제 정우클린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멀티팩터 쓰실 때? 네. 그래서 껐을 때는 그냥 볼륨 페달도 안 먹고 그냥 가겠죠.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멋지게 견출지로 여기다가 정우클린 이렇게 붙여주시면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편집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볼륨 페달을 꺼놨어요. 루프도 켜놓으셔야 돼요. 네, 제가 켰는데 꺼놨어요. 자, 안 먹죠. 키면. 아, 역시. 그러면 아름다운 클린 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이펙터 세팅은 만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편리하게 지금 온오프를 했고요. 한번 2번 끄고 2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킨 상태에서 뭘 해볼까요? 뭐 먹힐까요? 2번은 루프를 항상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은 오버드라이브 페달이랑 리버브가 아직 지금 리버브 페달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은데 리버브가 수입이 안 됐대요. 네, 튜어도 수입이 안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오버드라이브 페달만 일단 켜보겠습니다. 오버드라이브 페달만 저장해놓고 띄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똑같은 B인데 뭐 다른 세트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B에다 하나 더 자동해 보겠습니다. 저 큰 거 써요. 저기 모듈 박스를 큰 걸 써야겠네요. 난 여기다 페이저도 걸고 싶고 저는 그런데 아, 그런 말에 큰 거 써야죠. 자본주의입니다. 그건 더 비싸요. 네. B는 뭐 해 볼까요? 똑같은 오버드라이븐데 모델을 바꿔 볼까요? 저는 지금 볼륨 페달을 루프로 쓰고 있으니까 루프를 항상 켜 주시고 이번에는 뭔가 리드 기타를 하나 치고 싶으니까 오버디스토션 딜레이 이렇게 가볼까요? 거기다가 이제 스티브루카소 기능까지 추가해서 코러스까지 코러스까지 쌍팔 기타까지 이렇게 한번 애가 추가를 해가지고 소리를 들어볼까요? 한번 해주세요. 네. 맘에 듭니다. 그럼 B 저장할게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채널을 아까 전처럼 B에 여서여서 그냥 하도 되지만 이게 맨 우측에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스티비 레이븐 리드 기타 솔로 다하고 백킹으로 디스트를 걸을거에요. 딱 B에다가 아 B에다가 디스 그러면은 요거 바꿔보도록 하죠. 디스토션 저의 오늘 일일 테크니션이십니다.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백킹으로 이제 하다가 백킹으로 쓰다가 이제 스티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편리한 건 이제 뱅크를 네 개씩 따로 불러 놓을 수 있는 두 개의 뱅크가 있어서 두 개의 뱅크에 각각 네 개의 프리셋이 저장되는 시스템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께 어필할 수 있는 점은 케이블이 지금 필요 없죠. 모듈 시스템으로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고 그 덕분에 부피가 줄어들었고 제작비가 줄어든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살짝 옆들었는데 아직 가격 최적은 안 됐다는데 네. 아마 이런 렉 하나당 이런 모듈 하나당 최하 최하 한 4만 원 정도에서 스타트 한다고 해요. 좀 비싼 건 좀 더 비쌀 테고요. 그래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페달보드 제작하시고 선제 사고 하고 제작하시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삼으로 해서 하나 저작되는 점은 파워를 안 사도 돼. 네. 파워 안 사도 되고 푸스위치 안 사도 돼.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났네요. 작년에 프리보드에서 굉장히 절찬리에 판매됐었던 베일톤과 엄청난 경쟁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어떤 간편하게 축소시켜서 다니는 어떤 그런 렉 시스템에서 그쪽은 일단 구성이 갖춰져 있고 못 바꾸잖아요. 근데 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시그널을 바꾸 수 있고 얘가 더 오타쿠 짓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레고 오타쿠처럼 생기겠네. 이거 종류별로 모으는 거야 이렇게 계속 나온대요. 시리즈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 그러면 나중에 요거 19 나오다가 근데 이거 옛날에 아이폰 7 아이폰 시리즈가 점점 커질 때 패러디였던 거 알아요? 향후 예측도 20채널짜리 이만한 아이폰이 주머니에서 딱 기게 그렇게 바보 같진 않겠지 위로 한 줄을 늘리겠지 그렇죠. 이거 혹시 가방도 나오나요? 따로 케이스는 없어요. 그러면 케이스는 뭐 맞추는 걸로 김태희 사 가서 맞추는 걸로 김태희 사 가서 그 다음에 뭐 요렇게까지 소개해 드렸으면 너무나 간단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디자인이 앰프 스위치도 있습니다. 채널 저기 요즘에 듀얼 채널 많고 트리플 채널도 있는데 그런 거에다가 마샬 앰프 뭐 TSI 같은 데가 아 채널 두 개짜리 앰프? 거기다가 걸어가지고 클린 이제 드라이브 이제 바꿔서 쓰실 수도 있고 좋은데요. 이 앰프 스위치는 기타리스트한테 되게 획기적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왜인가요? 사실 앰프 스위치 뭐 스위처를 요즘에 자작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연동에서 어 제가 볼 때는 앰프 게인을 쓰시는 분들이 굳이 많은 꾹꾹이를 쓰는 분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슬롯이 작은 보드가 작은 요런 제품들을 선택을 하셨을 때 특히 뭐 그 앰프를 또 스위칭 앰프 게인을 쓰시려면 나머지를 이제 그 타임 계열이나 모듈레이션 계열은 샌드 리턴에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 이거 마침 딱 있네. 이 루프와 이 스위치 앰프 스위치를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쓰시면 되겠네요. 아 그래서 루프를 통해서 이쪽에 있는 회로를 우회해서 앰프 스위칭도 하는 겸 쓰라는 거네요. 제가 원래 유식한 척을 잘 아는데 약간 강 박사님 빙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프리포스터가 굉장히 프리포스터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이펙터의 위치에 따라서 사운드가 전반적으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딜레이 잔향 딸려 나오는 이제 느낌도 틀려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루프박스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 딜레이나 이제 모듈레이션 계열 페어다들은 루프박스를 통해서 이제 병렬로 연결을 하시고요. 샌드 리턴을 통해서 그 다음에 게인은 앰프 게인이 앰프에 보면 이제 채널들이 요즘 여러 개죠. 뭐 클린이랑 예를 들어서 디스트 채널이 있다 할 때 이걸로 이제 이제 채널 셀렉팅을 해가지고 쓰셔서 네. 따로 드라이브 페달 없이 여러분들의 환상적인 톤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획기적인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소개해 드리면 저는 이제 오늘의 목표는 다 상황 같거든요. 오늘은 뭐 톤보다는 여러분들의 감질맛을 위해서 기타 좀 더 쳐주지. 네. 다음 시간에. 네.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까지 알려드리고 요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톤 세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 렉이 모두 갖춰진 상태에서 요 10채널짜리 써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앰프도 저기 2채널짜리 갖고 와서 사실 사용법이 너무 간단해서요. 그렇게 크게 거대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징적인 거 제가 잠깐 스포일러 말씀드리면 이 딜레이 페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이컷 기능이 내장돼 있어요. 엄청 말려요. 그래서 뭐 특징적인 거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네. 이 렉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복각 얘네들 자체 시그네처들도 있지만 뭐 이런 식인 거 같아요. 딜레이가 나오면 모델 이름이 있잖아요. 똑같은 딜레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보스에 어느 회사 걸 복각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나 해서 여러 제품들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볼 땐 오타쿠 분들이 오타쿠 기질이 있는 분들이 계속 사서 모아서 오늘은 이렇게 가볼까 하고 계속 뺐다 꼈다 하면서 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림에 보시면 OD 가 있고 DX 가 있고 그렇잖아요. 보스 냄새 나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정 실장님이 잠깐 기자회견하고 가셨는데 뭐 OCD 복각도 나오고 종류가 굉장히 드라이브 페달만 해도 다양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종류별로 뭐 할 때 가격적인 면에서도 모듈 자체가 최하 4만원부터 시작하니까 비싸봤자 또 얼마나 비싸지겠네요. 거기서 이제 가볍게 여러분들의 주머니 가벼운 분들에게 조금 있으면 될 것 같네요. 이게 아직 홈페이지에 올라가진 않았죠. 예. 그래서 오늘 말 그대로 프리뷰였죠. 프리뷰 네요. 정말 진정한 프리뷰 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LM 라이브마스터 시스템을 소개해 드렸고요. 중국의 비양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는 이미 좀 히트해서 좀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는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켜보시다가 프리버드 정식으로 홈페이지에 올라올 때 지켜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다음에 렉 여기에 모듈 하나씩 리뷰하는 시간을 또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가격이 나온 다음에 그때서야 해 보도록 하면 될 것 같네요. 무게도 가벼워요. 알루미늄 케이스라고 자랑하고 가시더니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커밍순 커밍순 지금까지 트레이트기업 광창용 이종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